10년 넘게 방치됐던 여수 세계박람회장에 컨벤션과 호텔이 어우러진 융복합국제컨벤션센터가 들어섭니다. 여수시가 실시한 용역 결과에 대해 해양수산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이 위치한 스카이타워입니다. 이 타워를 중심으로 엑스포역과 국제여객선 터미널을 포함한 부지에 세계적인 수준의 국제컨벤션센터인 가칭 엑스포CNT 건립이 추진됩니다. 엑스포CNT는 세계 박람회장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집객시설과 이동의 편리성을 제공하는 교통시설로 구성됩니다. 축구장 2개 크기인 만제국미터부지에 컨벤션센터와 KTX역, 크루즈터미널, 특급호텔, 면세점 등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최소 5천억 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비는 민간 자본을 유추하기로 했습니다. 해수부 전남도 여수시가 참여한 여수세계박람회 사업활용위원회는 3년 동안 엑스포CNT 위한 실시 설계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쇼핑센터, 또 컨벤션센터, 이 아우르는 복합 컨벤션센터를 짓게 되면 이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박람회장이 꼭 필요하다. 세계박람회장을 국제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엑스포CNT. 2021 세계박람회 성공 개최 이후 풍부한 인프라를 구축한 여수가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박승인입니다.